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초의 색칠이 되는 1초 매직 컬러링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준비물을 준비해 줄게요 키친타월, 검정마카, 수성사인펜, 물을 준비해 주세요 키친타월은 점세를 따라 그림 수만큼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손을 대고 잘라주면 잘 잘라지겠죠? 길쭉한 네모잖아요? 이걸 반으로 접어서 위에 그림을 그릴게요 검정마카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저는 오늘 물고기를, 바다 동물들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도 그리고 이렇게 너무 찢어지지 않도록 너무 흰을 주지는 마세요 이렇게 너무 찢어지지 않도록 너무 흰을 주지는 마세요 이렇게 찢어지지 않도록 흰을 주지는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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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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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